안녕하세요. 박하리 포로입니다. 항상 영상 시청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인바디 다이어리라는 제품을 들고 있어요. 그 이유는 뭐냐? 저희한테 공동구매를 제안을 했습니다. 저한테.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. 혜택은 뭔데? 현재 나와있는 인터넷보다 최저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. 거기 플러스 구매를 하시면 네이버의 최대 포인트를 2만 7,090원을 적립을 해준다고 해요. 그리고 플러스 저희는 골프인이기 때문에 타이틀리스트 DT True Soft라는 골 4구, 골 4개를 같이 증정을 해준다고 해요. 시중가 2만원이에요. 그래서 여러가지 혜택을 하면 인터넷보다 최저가를 하고 네이버 포인트도 적립을 해드리고 타이틀리스트 골도 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.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3일간만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더보기라는 보시면 밑에 딱 보시면 URL을 제가 생성해드릴 거예요. URL이 3일간만 유효하다고 해요. 날짜는 11월 29일, 11월 30일, 그리고 12월 1일까지. 그래서 딱 3일간만 이 혜택을 준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아니면 구매하고 싶었는데 좀 비싸서 못 샀는데 혜택도 많이 있고 그러면 구매하세요.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. 혜택이. 이 기회에 인바디 측에서 저희한테 모셔서 일단 구독자분들이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평소에 관심이 있으면 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구매하세요. 네 이상 박하리 프로였습니다.